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읽었던 위대한 시크릿 론다 번의 15년만의 신작이죠 이 위대한 시크릿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 들으시면 론다 번이 위대한 시크릿이라는 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모든 문제는 마음속에서만 존재한다 인간의 마음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 모든 문제는 인간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모든 문제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앤소니 드벨로 모든 문제는 마음의 생각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이야기일 뿐이다 마음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문제로 만들며 삶을 해석한다 문제에서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고 싶다면 마음을 믿지 말고 알아차림의 힘을 활용해 당신의 마음을 알아차려라 알아차린 상태로 살리게 되면 모든 문제는 상상 속 한계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무한한 알아차림인 바로 당신이 어떻게 하나의 문제라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모든 문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은 다 우리 마음속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차리는 게 론다 번이 위대한 시크릿에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현상을 겪었을 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삶을 굉장히 괴롭고 하는 것은 이 사건 이 일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과 이 일을 바라보는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이것에부터 우리가 바로 굉장히 괴로워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행복해지려면 결국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대한 시크릿을 계속 강조하는 게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몸이 나와 동일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계속 여기서 나오죠 모든 문제는 마음의 생각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이야기일 뿐이다 마음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문제로 만들며 삶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바라보는 시선 관점, 생각 이런 것들은 다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아님을 알아차려야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결국 우리는 삶에서 그 괴로움을 겪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 상태로 살게 되면은 모든 문제는 상상 속 한계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모든 믿음은 나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한계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가 믿게 될 때까지 거듭하는 생각이다 모든 믿음은 마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무언가 너무 좋아서 사실일 수 없다는 믿음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스스로 생각해 본 다음 곧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며 세상에서 그에 대한 증거를 보기 시작한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 이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저장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믿음은 잠재의식 안에서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며 세상에서 자신을 투영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우리 삶에서 계속 보여준다 우리가 어떤 믿음 꼭 종교가 아니라도 우리가 뭐 믿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아진다 아니면은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이 정말 행복해질 것 같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믿음이죠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게 될 때까지 거듭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믿음 역시도 생각에서부터 비례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진실이라고 믿게 돼요 진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믿음이란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이게 일단 포인트고 우리가 어떤 사실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어떤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그 렌즈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이 없으면은 나는 더 이상 삶의 의미도 없고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해볼게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렌즈로 다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너무 이래서 좋고 이 사람과 밥을 먹으면 너무 좋고 이 사람은 다 내 말 다 들어주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없으면은 내 사람이 너무 불행해질 것 같고 이게 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 때문에 모든 거를 그 사람과 연관지어서 해석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사랑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막상 헤어지고 나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더 좋은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또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잘못된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다 생각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 진실을 믿게 되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이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내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모든 경험 같은 것들을 다 그 렌즈로 보게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 내 삶을 한계 지닌다는 겁니다 사랑을 아까 예로 들었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라는 그 생각 거기서 내 한계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나는 이 사람밖에 만날 수가 없어 나는 이 사람이 정말 무슨 짓을 이 사람한테 매달려야 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가 다 이해해야 되고 스스로 더 행복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결국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알아차리면 믿음은 해체되기 시작한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알아차리면 믿음은 해체되기 시작하고 남은 믿음 역시 지속적인 알아차림을 통해 점차 무너질 것이다 당신의 알아차림으로써 해체되는 모든 믿음은 자유와 풍요로움, 가벼움과 기쁨의 정점으로 당신의 삶을 끌어올릴 것이다 이 믿음을 해체하는 방법 그것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종교적인 믿음이든 아까 말했던 사랑이든 뭐든 간에 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 믿음을 벗어나서 내가 가진 한계를 뚫어내고 더 뭔가 잠재력 있고 더 행복한 사람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무엇을 믿고 있는지부터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살아야지만 행복하다고 믿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알아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믿음의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사실을 믿고 있네 내가 이 사람이 없으면 불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네 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리면은 이 믿음은 해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해체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해체된다는 것은 내가 정말 그러면 이 사람이 없으면 정말 불행해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아차림이 이제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해체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유로움 풍요로움 가벼움 기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아차렸다는 사실이 많은 거로도 생각은 내가 아니다 당신이 불행을 겪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불행한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삶은 당순하다 모든 일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어난다 모든 일은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다 당신이 좋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면 더 쉬울 뿐이다 마음과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의 삶에 초래될 재앙을 이해했길 바란다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때마다 그들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를 살펴보면 언제나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역시 내 마음과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고통이나 괴로움을 느낄 때 그 괴로운 감정을 지금 당신이 진실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을 믿고 있다고 알려주는 경종이라고 생각하라 마음에 대한 믿음을 일단 멈추면 마음은 대부분의 것에 반대하며 당신이 타고난 행복을 가리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게 결과 알아차림이고요 여러분들이 불행한 이유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행복하지 않은 생각 불행한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어떤 게 안 돼서 불행해 어떤 게 안 돼서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모두 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든 행복하다는 생각하는 일이든 모든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필요한 순간에 딱 적재적수에 딱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그 생각 자체도 사실 여러분의 믿음이죠 그건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행한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마음과 그 마음의 부전적인 생각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이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불행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때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죠 론다 1이 실제로 뭔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마다 그들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불행한 이유도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도 내 마음속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고통이나 어떤 괴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괴로운 고통이 내 마음에서 비롯했다는 거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 그것이 내게 불행하다는 그런 부정적인 그 믿음이 나와 동일시하지 않다는 걸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내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일이 부정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사실을 믿고 있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라고 일단 깨닫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복해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신념은 목숨까지도 앗아간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마음은 무수한 고정관념에 단단하게 사로잡힐 수 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를 한 게 많은 인간으로 묶어놓고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가 타고난 행복을 억누른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역설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에 너무 집착해서 이를 내려놓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떤 이들은 오직 신념에 집착하여 고통스러운데도 계속 전진하기도 한다 믿음 믿음이 꼭 신념이죠 이 신념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일단 모든 불가능 모든 불행 여러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믿음에서 비롯된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념에 너무 집착해서 이 신념을 내려놓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너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특정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종교적 교리 종교적 사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수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결국 수혈을 받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실제로 많죠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이 자기 갖고 있는 신념에 집착해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또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과거에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 얘기긴 합니다만 일제시자 때 우리 이제 그 상투를 막 자르려고 했었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 상투를 우리의 정신 이런 것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목숨을 걸고 정황하신 분들이 있었죠 물론 저는 이분들의 그 애국심과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이 사지만 그냥 한 개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정말 그분들 땐 우리 같이 이렇게 있는 거지만 상투를 자르면 안 된다 모든 손톱과 발톱 머리카락은 부모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절대 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 그 믿음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굉장히 컸던 거죠 사실은 정말 뭐 일부 사람들 그 당시 살았던 일부 사람들조차도 죽는 게 훨씬 더 두렵다고 생각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목숨을 바칠지언정 차라리 상투를 자르지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결국은 굉장히 그 정통적인 그 가치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됐긴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결국엔 목숨까지도 예 맞바꾸게 된 거죠 자신의 신념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체는 자신의 목숨과도 맞바꿀 만큼 굉장히 사람의 영향 그 삶의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바꿔야 하지만 그 생각에 매달려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해지기를 거부한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말로 하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 절대 행복해지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행복해지려면 딱 하나예요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오히려 매달린다는 거죠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오히려는 심지어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행복해지려면 내 생각과 내 믿음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바꾸지 않고 아 난 자꾸 불행해 난 행복하지 않아 자꾸 이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불행의 원인 불행을 초래하는 것은 하나다 바로 집착이다 집착은 잃어버릴까 두려워 대상에 매달릴 때 생긴다 그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믿음이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우리가 불행해지는 원인은 마음은 달려있는데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이게 아니면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나는 부자가 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나는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에 집착함으로써 내가 서로 자꾸 불행해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사람이 꼭 아니어도 행복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계속 괴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죽는 이유 이거 굉장히 쇼킹한 건데 당신은 당신이 태어났다는 누군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죽을 것임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우리가 언젠가 죽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그 생각 자체도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느냐 딱 하나라는 거죠 이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나는 태어났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믿음조차도 없으면 여러분들이 죽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진실이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굉장히 쇼킹한 부분이었는데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환생을 해봤다고 생각할게요 제가 이전에는 이 모습을 태어난기 이전에는 강아지로 살아갈 수도 있고 식물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가 거기서 다시 영혼이 옮겨왔던 모든 간에 해서 지금 이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태어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옮겨왔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죽는다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 거죠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곧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신선한 관점이었는데 놀랍지 않나요? 이거 보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위대한 시크릿을 총 3개의 영상으로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론다 번이 위대한 시크릿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아차려야 한다 우리의 모든 행복과 불행은 우리 마음에서 버렸다고 이 마음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진실하고 믿는 순간 믿음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이 믿음이 결국은 내 삶을 한계짓고 내 삶을 괴롭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 그 믿음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들을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위대한 시크릿 강의 들으시면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강의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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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